밤묶음 스타일링 어서오세요 반가워 아름이들 오늘은 밤묶음 스타일링 밤묶음 하면 되게 여자여자하고 이렇게 막 청순한 느낌이 강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밤묶음 스타일은 꾸안꾸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쉬한 그런 스타일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머리를 묶기 전에 머리카락에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예쁘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 웨이브를 살짝 말아놨는데 시간이 없는 아름이들은 생머리에 해도 요즘 거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 시작할게 문제가 반머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반만 잡아서 묶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 반묶음 머리를 할 때 보통 눈썹 끝선에서 머리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줘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거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반머리한다고 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눈썹 선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 머리는 뒤를 걸어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훨씬 나는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플랜해지지도 않으면서 이 머리를 다 들어 올렸을 때는 여기를 좀 느슨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볼륨을 주면 좀 둔탁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에 반해서 눈썹 선에서 했을 때는 여기에 볼륨을 살려줘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날렵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반머리를 할 때 이거는 본인 취향이긴 하지만 나는 눈썹 선에서만 잡아서 이렇게 묶어줄거야 귀 위로 한 2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 2cm 정도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두상 모양대로 이렇게 볼린다는 느낌으로 잡아줄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손가락으로 두상 라인대로 그대로 빗질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서 한번 업을 시켜줘 정면을 보고 볼륨 볼륨 묶기 전에 반머리는 묶기 전에 여기 볼륨을 조금 잡아주고 묶는게 훨씬 편해 너무 강하지 않은 요런 살짝 약한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줄 거거든 밑에 머리는 방해가 되지 않게 앞쪽으로 좀 빼주고 이 머리만 묶어볼게 이 반대쪽 손날을 여기 두피에 누르고 볼륨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묶어줄 거 이렇게 묶어주고 나는 반머리를 할 때 볼륨을 좀 과하게 빼는 편이거든 빼는 편이거든 이거는 치앙꺼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볼륨 조절을 해줘 자 이제 뒤로 돌아서 묶은 머리 살짝 밑에 고무줄 하나로 묶어두는 거야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었으면 이 사이로 이 묶음과 이 묶음 사이로 이 나머지 머리를 넣어주는 거야 이 가운데를 벌리고 방향은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서 빼줘 한번 살짝만 당겨주고 이렇게 약간 번데기 모양이 나왔지 실 빼듯이 볼륨을 조금씩 이렇게 빼주는 거야 군데군데 이건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다 빼줬으면 이 묶음머리와 이 묶음머리를 같이 이렇게 팍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묶은 거거든 앞에 라인 페이스라인 잔머리 애교머리 볼륨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로 빼주는 거야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돼 내가 내 얼굴 내 두상에서 어느 부분이 볼륨이 부족하고 그런지는 다 본인이 잘 알잖아 내 아름이들도 다 채워주고 한 머리 정비만 해주면 자 이렇게 반묶음 스타일을 해봤는데 내가 보여줬다시피 되게 간단하잖아 아무 기교 필요 없이 고무줄 단 세 개로만 이렇게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할 수 있어 아름이들도 반묶음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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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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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